우리 찬영 씨 사랑합니다. 이런 랩을 또 넣어주셨습니다. 네 줄 같은 두 줄 만나봤고요. 자, 이제. 이쪽에서 치열하네. 트와이스 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연 씨 먼저 갑니다, 나연 씨. 진짜 맛있으셨네. 안 돼요, 그러면. 다연 갑니다, 다연 갑니다. 다연 갑니다. 나연 첫 봤어요, 인생 첫 봤어요. 오픈! 오, 짧게 썼어요. 아, 정신 좀 차려라 누나 누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아, 정신 좀 차려야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앞에 뭐가 있었구나. 용가 아니라 아야. 아, 정신 좀 차려. 자, 그렇다면 나연 양 갑니다. 아니, 여기서 글은 안 보이는데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아, 이 마지막에. 아, 이 마지막에. 아, 이 마지막에. 아,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양이. 여기까지 좀 불러주세요. 불러봅니다. 아, 정신 좀 차리게 나나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두둥이 화이팅 널트 좋아. 완벽하네. 오늘은 제대로 마쳤어. 두둥이 화이팅 널트 좋아. 찬스를 지금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나연연? 다시 한 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네. 다신답. 그렇지. 지효, 들을 수 있나요?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연,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역살, 역살. 왠지 과, 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을 정확하게 해서. 열을 쳤다가 보니까. 문 담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예바 이렇게 하면. 여바 정확하다. 근데 봐봐. 예바 커피물 안 끓였어 또 이거랑. 여바. 약간 느낌이. 저 확실해요. 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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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바 고집쟁이가 나왔습니다. 여바. 자, 뭘로 갑니까? 여, 여. 여, 여, 여. 아, 예배로 가네. 문 담아 영화로 들었고 여과로 들었잖아. 여가, 여과로 들었잖아. 여과로 가야죠. 한성연이. 아, 진짜. 와, 저걸 다 찾아요. 다행히 할 수 있죠? 네, 저 준비됐어요. 아, 준비하네, 준비. 아, 진짜. 아, 진짜. 고마워지가 좋네. 아, 저걸 챙겨왔어? 대박이다. 5분의 1초로 안약을 내는 사람 처음입니다. 저렇게 했는데 안 보면 안 되지. 다행히 있다. 선물 챙겨온 게 있을 수가 없어. 5분의 1초, 오세요. 5분의 1초 갑니까? 예스. 자, 그렇다면. 아, 정신 좀 차리게 나 못 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여봐. 커피물 덜 끓였어, 또. 와, 장난 아니에요. 역사적인 트와이스의 첫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효부터 갑니다.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효 빨리 가야 돼요. 지효는 아까 첫 번째 오픈했었어. 오픈! 제발, 제발. 뭐야. 하나 더 보여. I must let you know. 아,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계속. 그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보여. 하나 더 보여. 하나 더 보여. 하나 더 보여. 최영, 맞습니다. 최영이 되게 잘 썼어. 많이 썼어. 뭐야? 불러볼게요. 저거 맞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참기에. 그만하면 돼, 어디 여기에. 비친 놈 같지? 정신 나 같지? 그럼 어때, 쏘, 왓? 오, 그 같이. 이건 진짜 제대로 들었다. 동그라미 한 번 쳐보면. 첫 줄은 완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 첫 줄은. 오, 첫 줄은. 와. 너무 잘한다. 잘한다. 오, 컸다. 자, 나영 갑니다. 잘한다. 오픈! 오, 똑같다. 자, 불러볼게요. 그냥 살아도 보여, 우린 참기에. 살아도 보여, 우랬길래. 그저, 그저, 난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에스 시즌마로. 저도 괜찮아. 저도 맥권. 여기 약간 시험장 같아요. 소울이기 장르. 적극적이에요. 오. 뒷가사를 매직으로 쓰는 사람은 지호가 처음인데. 오, 뒤에. 냄새가, 냄새가. 냄새 많이 날 텐데. 네. 야지나게 보려고. 그 뒷글자가.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채영이 거랑 맞춰보면 뒤에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 둘 다 12개, 12개 맞는. 공 같은 글자. 아, 글자. 불행히 나타났어.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아까 보여 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 내가 사나워 보여 했어. 사나워 보여. 사나워 보여는 많은 거지. 어, 보여 맞아. 사나워 보여. 사나워 보여, 뭐 무얼 졌길래 이런 식으로. 사나워 보여, 맞아. 근데 지금 저 졌길래도 비슷한 발음에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졌길래. 제가 쓴 게 의견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을 졌길래 이렇게 했거든. 졌다. 자기 거 다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마음껏. 근데 나도 무엇이 들어갔어, 무엇을. 무엇을. 무엇.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해. 그만하는 너무 졌길래. 슬쩍, 슬쩍거려던 사람인데. 3차 시도는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화면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여주세요. 결과 나옵니다. 저작. 좋아. 아시아 노잼. 채영 파스파. 아시아 노잼. 아시아 노잼. 높은. 어? 야, 이거 너무 못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당한 거 같아서. 우글라가지고. 근데 뒤쪽에만 들리는 것만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의 사랑스러운 잊어버린 채. 1라운드 원샷의 주인공, 나연 오픈! 말해줘는데 그 말은 너의 사랑스러운 그 말은 잊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마지막은 어디서 떨어진 건가요? 호흡으로 그냥. 알아봐. 지효 갑니다. 지효의 바스파라. 주문이 있었어. 그 말에 빠져버린 채. 뭐 아! 가 있었어. 뭐 아! 가 있었어. 다 치신 건 아니죠? 다양한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정확히 들었다. 주문 단어는 들은 것 같고. 그 말 엔지 그만 엔지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말아, 그 말아, 그 말아. 너의 주문은 간단해. 그 말에 너의 사랑스러운 그녀를 잊어버린 채. 틀렸어요. 틀렸어요. 저게 맞아, 저게 맞아요. 서현 씨 틀었죠? 정확히 틀었죠? 틀었죠? 3차 시도! 과연? 떡갈비 먹나요? 보여주세요! 아, 이러면. 오케이. 자, 르리에 모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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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방송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방송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뭔가 저희 노래인데도 너무 오랜만에 가사를 자세하게 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세상에 거기 있잖아요. 눈인지 눈인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본인들도. 네. 너무 헷갈렸어요. 오늘 이제 바스를 트와이스와 함께 할 텐데. 바스에 대한 열정을 정말 강력하게 보였어요. 사전에 제작진과 얘기를 나눴는데. 미리 모의 연습도 하고.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좀 시간이 많이 비거나 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노래를 틀고 가사를 맞추고 멤버들이랑 그렇게 해서 놀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그냥. 부루부루가 많나 보다. 자, 그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 그래도 산하가 좀 들었으니까. 부루부루 앞에 뭐가 부누일 것 같아, 세 글자. 제 생각엔 파라케인 것 같아요. 파라케. 왜요? 파라케. 우와. 파라케. 블루 블루라고. 그 뒤에 가사가 오는 걸 보면은 파라케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쓰지만.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차 시도는. 산하 정답 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와, 사석봉이네, 사석봉. 이야. 진짜. 사석봉이야. 난 여전히 네가 참 미워 보이잖아. 파랗게 부르 부르 우리가 진해질 때. 됐습니다. 진짜 아네. 봐봐. 넌이네. 넌이네. 넌이가 맞네. 넌이예요? 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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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으로 들었다고. 야. 아니, 넌이에요. 넌. 사나, 사나는. 아니, 거기만 집중해서 들으면. 이쪽 키를 열고 이쪽은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난이었어. 난. 고거는. 아니, 근데 거기만 진짜 집중해서 들면 진짜 넌으로 들면. 저 진짜 집중해서 들었는데 난이었어요. 둘이 싸운다. 이번에는 모두가 넌으로 들었는데 사나만 난으로 들었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나요? 허기를 시키지 말았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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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모빠랑 사나아빠. 근데. 모모빠랑 사나아빠. 모모빠랑 사나아빠. 모모빠랑 사나아빠. 모모빠랑 사나아빠. 네, 누구판지 모빠랑 사나아빠. 자, 모모가 넌으로 들었죠. 네. 사나는 아니다. 아이고. 사나 확실해요? 바꿔도 돼요? 뭘로, 뭘로? 넌 여전히 내가 참 위워보이잖아. 아. 급하게 바꾸네. 그러니까 앞을 넌으로 바꾸면 뒤에가 내가로 바꾸네. 내가.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래서 넌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모 한번 가볼까요, 모모. 네. 네, 모모 갑니다. 자, 모파사파는 모모가 그래도 승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모모도 글씨를 잘 쓰네. 아, 어쩌면 잘 쓰냐. 받아쓰기 잘하네요, 글씨도 잘 쓰고. 네, 똑똑해. 정답. 불러주세요. 넌 여전히 내가 좀 미워 보이잖아. 파랗게 부부로 우리가 지내지내. 이거 어떻게 돼요? 그게 몇 번 들어하니 맞힌 게임 같은데 이거. 자, 지금 사나가 화가 났고요. 아, 놓치면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 가사를 듣고 있을 때마다 하나씩 놓쳤어요. 오, 그러니까 끝났어요? 네. 자, 사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 많이 썼네요. 오늘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후회하면 놓칠 거라고. 화났어요. 오늘 연기하신 거예요? 대사. 대사. 대사친 거 같은 느낌. 모모 해 봤어. 사나보다 많이 썼는지. 그런데 모모가 고개를 안 들었어요. 계속 바스파에 뭔가를 써내려갖고. 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모모, 바스파. 오픈! 그림을 그렸구나. 그림 그렸구나. 그림 그렸구나. 이쁘에 그림 그렸구나. 오는 어찌 번 후회하이리.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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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또 있어? 마지막에는 후회 후회 에. 에. 에로. 논 논. 논 논. 혜리 일어났어요. 에? 논. 논? 야, 논을. 어? 논? 난이야, 난이야. 논이었어요. 논이요? 난이야, 논이야. 그 사이에 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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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